저희가 왜 리플리 중으로까지 의심을 했는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돈을 횡령해서 자기의 비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정황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실제로 저한테 돈을 그렇게 빼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누구한테도 지금 회계 담당자분 외에 최 과장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을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투자금 명목적으로 투자금 명목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실제로 저한테 돈을 그렇게 빼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누구한테도 지금 저희 회계 담당자분 외에 최 과장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을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деся가 뭐 투자금 영목적으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충남 홍성에서 몇 년간 삼십 대 때 몇 년간 노래방 사장을 하셨다는. 익명의 제보가 왔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정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신뢰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몇 년간 삼십 대 때 몇 년간 노래방 사장을 하셨다는. 익명의 제보가 왔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정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신뢰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횡령을 그동안에 수차례 횡령 시도를 막은 우리 이사진과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면서 지금 혼자 나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참에 한번 좀 뭐 트래픽 한번 땡겨서 돈 벌려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비록 언론인이지만 언론 출신이 아닌 정 전 대표가 가진 뛰어난 감각과 역량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 전 대표가 이번 미국의 시민 포탈도 잘 해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정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비밀들은 끝까지 저희들이 무덤까지 가지고 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비록 언론인이지만 언론 출신이 아닌 정 전 대표가 가진 뛰어난 감각과 역량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 전 대표가 이번 미국의 시민 포탈도 잘 해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참았다. 참고 참았다. 찌르고 비틀고 때리고 집단인치에도 참았다. 본질을 넘어 과거 캐기의 혈안이 된 저들의 승량이 같은 공격에 패닉 상태로 한 달을 보내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구독자 100만을 눈앞에 둔 유튜브 기반의 한 언론사 대표에서 사기꾼, 횡령범, 배인범, 환치기범 등으로 전락했다. 시공은 생방송을 통해 수십만 명의 붙득정 다수에게 나 정PD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으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을 꺼리낌 없이 위반했다. 하루아침에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했다.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 댓글을 통한 심한 모욕은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 내 가족 모두가 겪는 죽음보다 심한 고통이었다. 내가 임명했던 이사들에게 묻고 싶었다. 미국에서 시민포탈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하는 것에 대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라면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해임 명분처럼 대표이사의 회사 경영 방침을 걱정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 차후 회사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미국이라는 넓은 땅과 많은 교민들 사이에서 이를 원만히 정리하고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단번에 정리를 강요했어야 했는지를 아니면 최소 잡혀있는 일정만이라도 소화하고 그 이후에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었는지 말이다. 그들이 정말로 회사의 경영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꾸민 걸까 그들이 나를 해임한 이유는 그 이유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을 때마다 다른 이유로 바뀌었다. 윤석률로부터 고소고발해서 자유롭게 해주려 했다고 했다가 무리한 시민포탈 추진 때문이라고 했다가 미국에서 거액 횡령 혐의가 있다고 했다가 미국에 가기 전에 횡령 시도 혐의가 있다고 했다가 이제는 언론사 대표 자격이 없는 과거 이력이 있어서라고까지도 했다.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는지 이러한 경영권 다툼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에게만 유리하고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들의 바람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깊은 고민조차 없이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에 가 있는 사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해임을 해야 할 긴박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열린고함TV 경영권 찬탈사건에 대해 당사자이기도 한 나정PD는 그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제야 판단했다. 그것이 열린고함TV를 믿고 지지하며 응원해 주었던 시민에게 응당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 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동안 마타도우식 마녀사냥을 자행하며 회사를 장악하고 별도의 채널을 개설해 회사 행위를 하며 여전히 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면서 정치인도 아닌 나를 조중동 프레임으로 검증하려 드는 초심을 잃고 기자가 아닌 기대기가 되어버려 셀럽이 된 자들의 민낯을 시민께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정PD의 한 달간 진실의 기록을 방송한다. 2021년 1월 초 강진구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추재 중 카톡 당톡방에 정PD를 초대하며 이역진을 소개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추재를 하면서 정PD는 자연스럽게 이역진과 교류를 하게 된다. 이역진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자 미국으로 도피해 현재 불법 체류 중이며 적색 수배자이다.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취재를 통해 이역진이 옵티머스 관련 경영권을 잃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고 이역진이 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과 회사 돈을 개흥계좌로 옮겨 유용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화근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다.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 초 이역진은 윤석열이 낙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선 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역진은 정피디에게 미국으로 망명할 것을 계속 권유했다. 윤 정부로부터 정피디와 열린공감TV에 대한 각종 공격이 많을 테니 미국에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다. 2022년 3월 중순 나는 대선 결과에 기존 포털 언론과 유튜브 방송 시스템은 알고리즘상 정보가 편향될 수밖에 없음을 느꼈다. 그래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정보를 구성하는 포털 시스템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 트럼피즘을 직접 겪고 이어 한국의 윤석열 당선을 목격한 미주의의 많은 교민들도 자연스레 떠오를 정도로 기존 한국 포털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나는 열공의 대표로서 새로운 구상을 한다. 바로 진보 보수 시민 누구나 오로지 진실 뉴스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통로 진정한 진실의 문 시민 포탈을 시민들과 만들어가는 꿈을 꾸게 된다. 나정피디는 이역진에게도 이 시민 포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자 그는 당장 미국으로 와서 함께 그 사업을 하자고 했다. 2022년 4월 초 이역진은 수시로 정피디에게 미국에 와서 함께 시민 포탈 사업을 할 것을 권유했다. 미국에서도 시민 포탈과 같은 언론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자기가 미국에서 김치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미국의 교민 사업가들도 잘 알고 교포들과도 네트워크이 있으니 잘 될 것이라고 이역진은 확신하였다. 2022년 4월 정피디의 경찰조사 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4건의 고소고발로 인해 두 번에 걸쳐 총 23시간 동안 서초경찰서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기간 중 대표로서 또는 MC로서 아는 범위에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하라는 변호인단의 권고에 따라 가급적 열공을 만들게 된 배경과 이유 민주당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개별 사건별로는 함께 추자해 알고 있는 내용 외에는 해당 추재 기자에게 질문하고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김두일은 이 진술을 자신의 폐복에 정천수가 기자들이 추재했을 뿐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허위의 유언비요를 퍼뜨렸다. 이에 변호인단 중 한 변호사는 수사기법상 진술을 받는 이유는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거나 진술의 모순을 파고 사실을 어설픈 전의 전술로 포장하려는 수사기관의 속성을 자아하기 때문에 가급적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언급의 자제를 권고했다고도 했다. 나는 총 두 번의 조사 중 각각 무려 40여 페이지에 이르는 조서를 꾸몄다. 그중 14건의 사건 중에 구체적인 경위설명에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고 사건별로 추재기자 많이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추재기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진술했다. 나는 진술의 마지막에 자필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것이 진실이다. 윤석열 당사자와 그의 처 장모 등이 떳떳하다면 직접 고소를 해야 마땅하나 대리인을 통해 고발을 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피 고발인 힘빼기 고발에 붕괴합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었다. 김두일은 악의적으로 정천수가 수사를 회피하여 기자들에게 밀어버린 것처럼 글을 적었다. 정작 김두일은 자신의 경찰 조사에서 나같은 경우는 직접 취재한 것은 드문 편이다. 주로 방송에서의 내 역할에 중점에서 의도가 없이 그저 방송의 재미를 위해 양념처럼 했던 이야기하고 가능한 짧고 단답식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미국에 가 있는 사이 다른 열공 직원들에게 검경 수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대표의 짓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그만큼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말이란 이렇게 어와 아가 다른 것이다. 김두일은 나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 노년동 스튜디오에 있을 때는 항상 내가 나의 승용차로 그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차 안에서 열공의 경영에 깊이 간섭하거나 강진구 최영민 등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는 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나는 미국으로 가기 전 변호인단 닷독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열공을 도와주시는 변호인단 여러분 정PD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제 신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개월가량 미국 장기 출장을 떠납니다. 사유는 시민 포탈을 만들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정권 하에서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포탈 등의 차별적 유수배치 및 편파성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 열공이 작은 힘이나마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이제껏 보지 못한 전혀 다른 형태의 진정한 문 포털을 기업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계 기업인들과 협의하여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펀딩을 진행하려 합니다.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윤 일가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저는 성실히 모든 조사에 임했고 검찰에서 기소가 된다면 꼭 되돌아와 법정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싸울 생각입니다. 기소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내 사정상 윤의 정부하에서 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언론은 편파적이라 이곳 한국에서의 포털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해외 자본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신개념의 K문화 시민포털을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주재 기자분들 잘 부탁드리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에 변호인단 몇몇은 꼭 필요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라고 답했다. 또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수차례 기사들과 만남을 가져 시민포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린관도 이렇게 신념과 의지로 시작한 일이기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진으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출발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배신이 됐다. 2022년 4월 중순 나정피디는 열공해 이사들에게 미국행에 대한 결심을 이야기하며 시민포털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시민포털을 지사 계열사 투자사 합자회사 미국의 별도 법인 설립 추진 등 어떤 형태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눈다. 이 시기에 나는 합자회사가 가능한지 검토를 위해 5억 투자금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지를 회계관리 최가장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나를 해임한 이사진 측에서는 횡령지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며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이다. 그리고 해당 지시는 실행조차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공측은 이를 두고 횡령혐의가 있다는 식의 방송으로 시민들을 기망했다. 2022년 5월 1일 나정 토행길이다. 영어조차 서툴고 또한 미국의 연고도 없다. 만약 2억 전의 적극 권유가 없었더라면 미국행을 결심하는 데 주저했을 것이다. 사람을 너무 잘 믿은 게 나의 실수다. 그리고 열공별레 스튜디오에서 미국으로 가서 시민포탈을 해보겠다. 백지 한 장 들고 출발한다는 내용의 시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녹화했다. 무려 4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시청했다. 그날 내 생일이라고 이사진들과 직원들이 마련해준 생일 케이크의 촛불도 끄고 직원들에게 마중인사를 받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환송을 받았다. 꼭 시민포탈을 성공시키란 당부의 말도 들었다. 5월 2일 나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양한 시행 겪으며 몸으로 부딪히며 오로지 신념과 의지로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 내가 백지 한 장 들고 간다 라고 말한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의 역할을 자임하고 자했기 때문이다. 5월 3일 나는 미국에 도착했다. 비행기 폭값부터 모든 경비는 나의 개인 사비를 썼다. 이혁진과 의 동행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시민포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박혔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미국에 왔을 때 이혁진은 이미 나와 미준의 한인들과 여러 미팅을 잡아놨었고 미국 사장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는 초기 활동에 있어 이혁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혁진도 내가 자신의 누명을 바뀌어주었다며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혁진은 교포들과의 미팅에 있을 때마다 자신이 한국에서 최고의 펀드매니저였으며 펀딩의 규제라고 자신을 홍보해 하였다. 정피디에게 미국 교포들과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며 자신이 스케줄을 잡으면 금방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고도 강조하였다. 특히 산우세 지역은 IT 업체가 많아 자신이 기업들과의 미팅 약속을 전화로 잡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 한국계 미하원 의원과의 정피디를 도울 수 있다고도 했으며 자신은 미국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2022년 5월 8일 피닉스에 있는 시즐스넷 소랑에서 한 IT 사업가 교민과 미팅을 하였다. 그 교민 역시 한국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시민포털의 필요성을 혼자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 정피디가 미국에 나타나서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직접 연락하여 찾아왔다고 하신 IT 사업가 였다. 그분과 대화 끝에 정피디의 생각과 그분의 회사 기술에 대한 설명 끝에 서로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 사업가 분이 시민포탈 추진을 하는 정피디를 후원하고 싶다며 책 이라는 수표를 건넸 었다. 그분의 기술은 실제 시민포탈을 연결시켜 비즈니스 모델로 하기에는 충분한 단계였고 함께 상행화 방법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허투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민포탈 추진을 위한 시드머니로 생각하고 이후 미주 교민들이 건네는 돈은 차곡차곡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2년 5월 9일 나는 이역진을 떠나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이곳에서 처음 이역진의 부인 임혜승 일명 임마리를 소개받았는데 임마리는 정피디님은 저희의 구세수입니다 라며 환대하였다. 이역진은 자기 부인 임마리가 회계 전문가이니 후원금을 관리하게 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최고의 펀딩 전문가이니까 자신이 사람들을 모으고 펀딩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였다. 임마리는 자기가 돈관리를 할 테니까 미국식으로 2주에 2천불씩 한달에 4천불의 고용을 요구하였는데 그것도 미국에서는 저임금에 속한다고 하였다. 회계관리상 기금에서 자기 임금을 비용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다. 임마리는 법인 설립 전 기금을 맡아줄 프리랜서 형태의 기금 관리자였으며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고용 계약을 맺은 바 없다. 이후 임마리는 자신이 주식회사 열린구함 TV에 고용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 열린구함 TV는 임혜승 일명 임마리를 정식 고용 계약한 바 없으며 시민포털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 전 잠시 관계였을 뿐이다. 임마리가 자신이 CF라고 주장한다고 CF가 아닌 것이다. 추후 법인이 설립되면 재무팀장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한 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인 설립된 후 이야기이다. 임마리와의 구두상 교민 시민포탈 관련 기금 관리를 맡아달라고 한 고용 약속은 2022년 6월 7일 내가 이사들로 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된 날부로 프리랜서 해지 2022년 5월 10일 이역진 부부는 나 정필지를 데리고 은행 계좌를 오픈해서 그곳에 후원금을 입금시키자고 하였다. 그래서 얼바인 에이는 웰스파고 은행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공동 계좌를 만들었다. 둘은 나에게 외국인 신분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현지 시민권자와 공동으로 계좌를 오픈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믿고 임마리와 공동 은행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들어오는 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개인 계좌는 추후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계좌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국도 한국처럼 법인 설립이 어렵지 않게 빨리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공익 법인과 일반 법인을 동시에 설립할지 어떤 법인을 먼저 설립할지 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다. 결국 개인 계좌를 먼저 열었고 은행 직불 카드는 이역진 이 가지고 다녔다. 이후에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는 모두 이역진 이 하였다. 또한 온라인 결제는 임마리가 하였다. 둘은 기금을 낸 교민들이 사용내역서를 수차례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용내역과 영수증에 누가 사인을 했는지 알아보면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역진 불법체류 신분이고 임마리는 시민권자로 두른 부부 사이이다. 두 부부는 2020년부터 이혼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넣은 상태였다고 임마리가 나에게 SNS로 고백했다. 3일간 이역진 부부 집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은 내가 듣는 가운데 이역진의 전처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부부 싸움을 했다. 에스타비자의 비즈니스 관련 항목에 나는 체크를 했고 비자를 발급 받았다. 에스타비자 비즈니스는 미국 내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상업 및 산업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민포탈을 유예 기금을 조성한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업 또는 산업활동으로 볼 소지가 있다라면 후원이든 펀딩이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타 프로그램이다. 보상과 보수라는 말은 그 범위가 넓으나 사례를 찾아보니 미국에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수입으로 주로 신고를 해야하는 소득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즉 영업에 관련된 행위를 하더라도 미국 외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신분과 영업행위라면 허용되는 것이다. 정피드는 급여는 한국의 법인에서 받고 대부분의 직접 경비는 법인에서 지불되는 법인 대표이사 신분이다. 그런데 시민포탈에 관한 자발적인 시민후원기금이 들어왔을 때 미국 시민권자인 임마리의 제안으로 자신과 정피디와 공동명의 계좌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후원기금을 임마리가 관리하였다.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지출도 모두 임마리와 이역진 부부가 담당하였고 후원기금 행사 주체와 사람 모으고 기금 기부 등은 미국 사정을 잘 아는 이역진이 주로 이끌고 나갔으며 정피디는 관련 연설 동렬 유언의 구성 회의 주제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우여곡적 쪽에 자금을 전부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이후 강진구 등의 요구로 한국의 열린공감TV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도 관리자인 임마리이므로 나정피디는 자금의 흐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바 없었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변호사도 이 자차에 대해 크게 지적하지 않았고 다만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등의 조언 등은 있었다. 다만 대표이사 불법 회의임 이후 귀국을 결심하면서 모아진 기금을 누군가는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금 조성에 가장 많이 협조하고 기여한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에게 기금을 맡아서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내가 미국에서 기금을 모금한 것이 불법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 수 없으며 오히려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들의 조언이다. 해당 사안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현재 나는 해당 기금 이동 관련 사법 당국의 시공측 이사들과 이역진 부부 등을 고소했다. 자금의 흐름에 따라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갔고 현재 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미 국토안보국에서 연락이 왔다. 미 국토안보국은 돈의 흐름이 중요하고 최종 돈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 미국 등에서 고소가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도 조언 했다. 이에 따라 나는 미국에도 관련 권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수의 법률가들은 개인들의 기금을 한 개인이 몽땅 자신의 계좌로 의미로 옮긴 이를 한국의 법인으로 보내고 그 법인이 확실한 법률적 근거 없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한다. 도대체 왜 이사들은 이런 무리수를 두며 교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라고까지 방송을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내일 밤 공개한다. 2022년 5월 11일에서 13일 나는 얼바인에서 한동훈 처형 관련 주제를 하며 영상을 15일 업로드하였다. 2022년 5월 14일 오전에 LA에서 교민 한 분이 자신의 아들 관련 행사장에 초대하여 4,5명의 교민과 만났다. LA에서 이역진은 누나 집에서 엘란트라 승용차를 CNA 차량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오후에 LA 평땡의 교회에 가서 10여 명에게 시민포탈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때부터 이역진의 추천으로 LA USKN의 권혁 기자가 합류하였다. 권혁 기자는 옵티머스 게이트 관련 출의연대 미국 담당 기자였고 당시 이역진을 만나 미국에서 인터뷰해서 열린구함TV와 인연이 된 기자이다. 권혁 기자는 이때부터 열린구함TV 경영권 찬탈에 대한 전 과정을 나와 함께하며 생생히 목격했다. 그는 기자로서 붕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당시 어떠한 약속도 비용도 지급한 것이 없다. 그는 오로지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 결국 나를 따라 6월 10일 한국에 왔다. 내일 밤 시민포탈은 과연 가능한 프로젝트였는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누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등 상세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민포탈을 위해 모인 기금을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대체 기금은 누가 관리했으며 내가 급히 한국으로 오기 전 기금의 운영과 반환을 누가 맡기로 했는지 설명하겠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임마린은 왜 기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시공에게 돈을 송금했는지 그 전말을 사실과 증거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한글자막 by 아멘 아멘 알겠어요 됐습니다 6월 2일날 6월 2일날 화상회의에서 지난 6월 7일 시공이사들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은 나 정피디가 미국에 있는 사이 공모하여 시민포탈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이사회 개최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이사회를 개최해 열린구함TV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은 나에게 이어서 즉시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봉급정지 법인카드를 정지시킨다 임원의 봉급결정은 열린구함TV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을 자행했다 표면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해임사유는 시민포탈의 무리한 추진이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다 우선 나를 해임하기 전 6일 이사들은 내게 자진사임과 주식반납을 요구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반납 요구다 그들은 내가 자진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 의결할 것이라 하면서 유튜브 계정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해임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이들의 보도한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이들은 7일 이사회를 불법으로 개최해 해임한 것이다 나를 해임한 당일 7일 강진구는 미국에 있는 나에게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압박 강진구 직원들과 통화하지 말라 경고함 압박 펜실베니아 설명회에 가면 해임 사실을 교민들이 알 수 있다고 함 압박 강진구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함 압박 주식으로 극한 대결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함 압박 이미 회계자문도 다 받아 두었다고 함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강진구가 내게 주식으로 극한 대결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다 강진구의 속내는 드러났다 미국에 있는 나에게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는 주식 이야기를 꺼냈다 강진구는 내게 자신 처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왜 자기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려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따져머론 정 대표님 저기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최 감독한테 강진구 기자한테 주식 주는 걸 제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럼 왜 나한텐 얘기 안해요 그 얘기를 제가 다섯 번이나 기회를 드렸어요 아니 왜 최 감독한테 그 얘기 제한을 처리한다는 얘기를 왜 최 감독한테는 얘기 없는 제가 제가 최감독이 주주잖아요. 주주. 아니 나한테는 주겠다고 얘기했으면 정작 나한테도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한 거 다섯 번 얘기했을 동안 그동안 다섯 번 얘기할 때 한 번이라도 수긍하셨어요. 답이 없으셨어요. 하셨냐고 수긍을 한 번이라도. 제가 다섯 번에 무려 다섯 번의 기회를 드렸어요. 무려 다섯 번이나. 아시겠어요? 그랬다. 나는 강진구가 경향신문에서 정직기간 중에 있을 때 그에게 경향신문과 열린감TV 양쪽에 발을 걸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 속에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로 최영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준 것처럼 강진구에게도 무려 가수철에 걸쳐 주식을 주겠으니 경향신문을 사퇴하고 진정한 열린감TV 식구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거절했다. 주식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받겠단 말을 하지 않았다. 무려 다섯 번이다. 다섯 번씩이나 그에게 주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주식을 주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결정적 이유는 박대용 때문이었다. 박대용은 어느 날 내게 주식을 강진구나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 주식을 우리사주 형태로 나눠준 결과가 후배권력 또는 사내권력이 되어 경영진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함부로 나눠준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 죽였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단 사람에게 어쩔 도리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22년 4월 강진군은 경향신문에서 해고됐다. 그가 스스로 사퇴한 것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자 그는 돌변했다. 다시 나에게 왜 그때 주기로 한 주식을 안 주냐고 따져묻기 시작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주식을 주겠으니 열린감TV 진정한 식구가 되어대란 간천도 다섯 차례나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주식을 내의 넣으라는 것이다. 강진군은 나에게 SNS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포털은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민단체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정식으로 열공해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정대표가 주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시민포털의 무리한 추진 때문에 나를 해임해놓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시민포털의 무리한 추진 때문에 나를 해임해놓고 시민포털의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도대체 앞뒤 말이 다른 강진구의 속내가 의심스러웠다. 7월 14일 방송한 충격 열린감TV 정PD가 해임된 진짜 이후 강진구 육성공개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있는 시민의 시청을 바랍니다의 영상 중 일부를 다시 공개하자면 6월 9일에서 10일 이른바 비본변경 사태에 대한 진실을 다시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시민께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7월 14일 방송한 일부 내용을 다시 공개한다. 늘어진 열공채널은 나정PD가 소유했고 스튜디오 및 장비는 최영민이 소유했다. 그런데 별내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스튜디오 및 장비를 법인에 넘기는 조건으로 최영민은 논현동 스튜디오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무려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정PD의 채널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란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정PD는 현재같이 경영권 찬탈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채널을 법인에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바로 구글 계정에 누군가 접속하여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나 정PD는 2-3개월 주기로 구글 계정에 대한 비번을 변경한다. 해커들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있는 동안 누군가 한국에서 5월 22일 불법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이때 나는 비번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자 나를 해임한 이사들 중 최영민이 6월 9일 정PD 구글 개인 계정에 은밀히 불법으로 침투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 계정을 추가하고 지난 2년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정PD의 계좌를 삭제해버렸다. 어차피 애드센스 계좌는 법인 계좌로 되어 모든 유튜브 수익맨 슈퍼챗 등은 법인화 이후 모두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나를 도발했을까? 그 일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내게 문자로 통보가 왔다. 누군가 구글 계정에 손을 댄다란 경고 문자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비번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바로 최영민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방해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수시간 동안 구글 계정이 잠긴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에서 맥을 사용하는 최영민이 먼저 한국 경기도 별래 스튜디오에서 구글 비번을 변경해 버린다. 증거를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간 순서다. 이에 깜짝 놀란다는 미국에서 아이폰으로 2차 보안을 통해 비번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시공은 6월 10일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 그리고 6월 10일 시공은 열린공감TV 떠나 이사 오게 된 경위라는 방송을 한다. 나 정PD가 비번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고 방송했다. 열린공감TV라는 법인에 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회사 행위를 자행하고 대표인 나 정PD를 향해 마타동어 마녀 사냥을 개시한다. 이들은 곧바로 이어서 정천수 PD의 시판만불 횡령시도라는 썸네일로 생방송을 통해 수십만 명이 시청하게 한다. 그렇게 횡령범으로 만든 후 방송 후에 은근슬쩍 비공개 후 썸네일 제목을 인출수도로 변경한 후 다시 업로드해 공개한다. 만일 그때 채널까지 빼앗겼다라면 나 정PD는 그 어디에서도 이들의 마녀사냥과 말 그대로 세 사람만 오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란 고사성어인 산인성어 즉 세 사람이 서로 짜고 호랑이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속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도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급히 6월 10일 귀국했다. 이사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다. 이미 나는 저들로 인해 마녀사냥되어 인간 쓰레기, 횡령범, 배인범, 성추행범, 노래방 운영, 환치기범이 된 후였다. 그래도 나는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열린광TV의 정상화를 위해 중재자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중재를 통해 강진구, 박대웅을 서울 모초에서 만났다. 그들은 내게 약속했다. 자신들이 무리한 방송으로 내 명예를 실질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는 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내가 그날 시사타파에 출연하면서 깨졌다. 그들은 즉시 나를 향해 티란한 썸네일을 먹튀로 바꾸고 거짓으로 또 바꿔가며 나를 희롱하고 능멸했다. 그리고 6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 대표이사를 선발하고 신주 발행을 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날 나는 참석했다. 해당 영상은 열린광TV 7월 12일 방송 열린광TV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최영민, 강진구 자기 입으로 대표이사라는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최영민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부르며 강진구와 둘이 각자 대표이사로 거수를 하며 자기들끼리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는 또다시 어이가 없었다. 강진구는 내게 시민단체에게 또는 덕망있는 시민대표를 선발하겠다고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대표 자리를 나눈 것이다. 이에 붕괴하여 이사회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내 책상에서 짐을 챙기는데 최영민이 다가와 나즈막한 소리로 너가 나이 많아 대표한 거잖아. 너 땡땡땡 알지. 제보받았어. 너 이제 죽었어. 라는 식으로 내게 말을 했다. 이어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 뒷조사나 하고 라고 말하고 이사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 나와 나에게 이사회 참석 여보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내가 거부하자 그들은 맙소사 막도장을 찍겠다고 협박했다. 세상의 막도장이라니 강진구는 기자가 아니었다. 회사를 강탈하는데 혈안이 된 한 인간이었고 무력의 눈이 어두워진 변질된 셀럽이었다. 나는 도무지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망하여 눈과 귀를 가리고 수십만 명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쓰레기, 사기꾼, 돈밖에 모르는 인간 취급을 받게 한 것도 모잘라 막도장까지 나오니 나는 그들을 법정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모든 민영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그날 6월 22일 이사회의 안건 중 신주발행 안건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면서 최영민은 다시 내게 7월 15일 신주발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테니 이사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해왔다. 강진구가 말한 것이 기어코고야 말았다. 바로 미국에 있을 때 그가 SNS를 통해 말했던 주식 51% 가지고 극한대기를 만들지 마시길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발행할 수 있다는 말대로 이들이 진행하려고 한다 생각했다. 나는 강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법률가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회사의 재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그리고 둘은 신기술 개발에 따른 필요 자금이다. 그런데 회사 유보금이 20억이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경영권을 찬탈하고 무리하게 신주발행을 강행하려 하는지 대묻고 싶었다. 강진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어저께 저녁 늦게 최영민이가 신주발행을 7월 15일날 다음주 금요일 오전에 11시에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신주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탈로 가는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은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감독 선배는 아시잖아요.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작업이 새로운 시민통신사 필요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게 다음 2, 3개 나오시면 철적을 자세히 드릴게요. 아 그럼 목적이 제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도대체 말이 돼요? 신주발행을 누구한테 하실 건데요? 주제하게 하실 거예요? 제3자하게 하실 거예요? 신주발행은 지금 조금 더 고민 중인데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국민들 상대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언론계 유관기관이나 언론관련 기업들 또 언론계 원로들 그런 분들은 이제 차적으로 생각하고 그랬다. 강진구는 나 정피디에게 신주발행하는 사유를 국민공모주라고 못 박았다. 지배구조를 무너뜨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됐다. 그런데 그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7월 15일 11시 나는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 강진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의견서라는 것을 내놓았다. 나는 최영민으로부터 그것을 받아 읽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는 지난 날 내가 자신에게 주식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이제 와서 이행하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을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고 했다. 그 주식 약속이 없었다라면 경향신문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다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지난 4월 8일 경향신문에서 해고된 자다. 막상 경향신문에서 해고가 되니까 이제 다시 약속했던 주식을 내놓으란 것이다. 무려 5번에 걸쳐 죽였다고 했을 때 거부했던 그가 너무도 뻔뻔스러웠다. 아예 대놓고 주식을 내놓으라고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거부했다. 그러자 최영민과 박대웅은 드디어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신주 발행을 국민공무주 또는 시민단체 우선주 형식이 전혀 아닌 강진구에게 나의 51% 주식을 무너뜨려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수량만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을 들어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다음은 그들이 불법으로 진행한 이사회의 녹취다. 해당 영상은 그들도 촬영했다. 그러나 역시 공유하고 있지 않다. 강진구 이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중요한 연영진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열린공감TV 모든 사업활동에 필수불가기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열린공감TV가 해체해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안을 통해서 열린공감TV 경영상의 중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천수 이사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예약도해 주실 것을 우선 요청드립니다. 당초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정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합니다. 정천수 이사가 지금 반대의 의사를 비추셨고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서라도 저희는 지분 구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긴급 유상증자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진구 이사에게 지분 참여를 찬성하시는 분 수험 들어주세요. 저는 최영님, 박대영 분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은 이사 상민 중에 이인이 찬성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하는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식수와 발행가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418조 2항과 정관 11조에 따라서 보통 주식 5300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당 1만 원의 가격으로 발행가액으로 발행하고 발행 절차는 대표이사 최영민에게 이림할 것을 권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영민, 박대영 의사 찬성했고 전천천의 의사 반대 의견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3분의 1이 과반, 그러니까 3분의 1이 찬성을 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에게 주식 5300주를 발행하고 발행가액은 주당 1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달의 답변 끝이고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공무주나 시민단체 주식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오로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나와 시민들을 가지고 놀고 우롱하고 기망한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저들의 기망에 휘둘려 진실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 그만하나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간 분열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시민들은 현명하다. 그리고 절대 분열되지 않는다. 이 일로 훗날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다. 기자가 셀럽이 되어 연예인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결국 시민들이 처음에는 시공의 무차별적인 생방송을 통해 나 정피디에 대해 오해했다가 한 명 한 명 진실에 눈을 뜨고 있다. 시민들이 진실을 마주하자 충격을 받고 시공이사들의 만행에 치를 떨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공의 거짓방송에 맹목적으로 손해되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이 무작정 그들의 말만 믿고 댓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나는 증거로 말한다. 그것이 열린감TV가 추구하는 일이다. 나는 열린감TV 구독자 중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 진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골마터지고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시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진실은 늘 어두운 곳에 존재한다. 그리고 강진군은 지난 6월 10일 내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다. 나에게 돈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나를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 작정이었다. 돈 이야기를 강진구가 꺼낸 것이다. 강진군은 지난 6월 10일 나 정피디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다. 어차피 그게 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에게 돈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나를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 작정이었다. 돈 이야기를 강진구가 꺼내놓고 내가 10억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생방울 통해 흘렸다. 시공측에서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경 신주 발행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열어 그들이 말한 국민 공모주가 아닌 강진구에게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내 이름에 또다시 막도장을 찍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측은 지난 7월 12일 시카고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 인터뷰라면서 정피디가 정말 실망스러운 이유란 방송을 했다. 무려 10만명이 넘게 시청했다. 이들 시공측은 이 방송을 통해 정피디가 매우 이상한 사람이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했다. 문제는 방송 내내 인터뷰 전화 통화한 날이 6월 7일 통화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을 시청한 시민들이 방송 내용 중 시카고의 노예한 분이 손모TV에서 방송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란 것이다. 손모TV 방송은 6월 10일 방송됐다. 어떻게 3일 후 방송될 내용을 미리 알고 인터뷰를 한단 말인가 이로 인해 해당 방송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박대웅은 자신의 페북을 통해 정피디 3번의 기회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는 하다하다 정피디의 가족사까지 끌어들여 장문의 글을 적었다. 이미 방송을 통해 구글 계정에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증거로 증명된 내용도 허위로 글을 적었다. 기자란 직업으로 살고 있는 자가 치조를 넘어 절대에서는 안 되는 가족사까지 끌어들어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중재는커녕 이를 더 키운 장본인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RTV에 대해 유리하게 해줄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열공으로부터 무려 500만원이나 넘는 비행기표 값을 얻어내 미국까지 와서 나 정피디에게 RTV 관련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던 것 같다. 그는 열공의 사회의 이사이다. 나조차 개인사비로 미국에 왔는데 그가 열공으로부터 비행기표를 얻어 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내가 5년 징역을 살 것이란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그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닌 탐욕의 눈을 뜬 한 사람일 뿐이다. 시공에 출연하여 서로 친한 허재현이란 전직 한겨레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자신의 페북을 통해 미국에서의 기금모금이 불법이라고 단정했고 그 일로 내가 미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에스타비자 비즈니스는 미국 내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상업 및 산업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시민포탈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업 또는 산업활동으로 볼 소지가 있는 후원이든 펀딩이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타 프로그램이다. 이에 미국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모금이 기금을 모아 기금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게 없다라면 합법적이란 미 법률가들의 판단이다. 불법 운영을 했던 시공측 이사들과 이혁진 부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미 교민들로부터도 항의와 함께 신고를 당한 상태다. 미국 국토안보국 담당 수사관은 오히려 정PD에게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며 최종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으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접수증 등을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현재 미국도 안보국에서 정PD를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나는 허재현에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SNS를 통해 물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가관이었다. 그 근거가 세상에 시민언론 열린공감TV 보도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다. 맙소사. 기사란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근거를 시공측에서 한 말이 근거라고 크로스체크조차 없이 얼떠한 물증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들이 하는 행위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기 시작했다. 모두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물어 고소가 진행 중이다. 백민은 최흥민은 아예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 좀 가만 냅둬요라는 방송을 했다. 그는 자신이 열공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며 마치 자신이 기획을 한 것이 자신 것이란 듯이 말을 했다. 자기가 원자력무시록을 기획했다고 자랑했다. KBS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나모 PD는 현재 CJ측에서 일한다. 그가 1박 2일을 기획했으니 그 프로그램이 자신 소유라고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흥민은 단 한 번도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회사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경험이 없으니 이런 상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보다. 열린 무감 TV는 주식회사다. 회사의 콘텐츠는 개인이 기획했다고 개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이들이 페북과 타 방송까지 출연하며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다하다 가족까지 끌어들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미국 교민들은 화가 나 있다. 시공측이 미 교민들의 기금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한 개인의 승고한 삶의 가치보다도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덮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짓밟고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말이다. 인생은 세용지마다. 이 짧은 인생의 시민 열린 공감은 무엇을 위해서 진실의 가치와 정의을 저버리고 있는가. 강진구 씨가 내배든 진실의 본성은 복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강진구에게 까미의 정확한 메시지를 알려주겠다. 까미는 진실은 동목이 아니라 정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자비롭지 않은 것이다 라며 까미가 말하는 정렬은 진실을 향한 정렬, 이해에만 정의롭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진실의 정렬보다는 논점을 흐리게 하는 한 개인의 근거 없는 과거사, 과거의 실수한 발언, 개인적인 비밀사항 등을 문제 삼으며 인격살인,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며 진실을 덮기 위한 거짓을 위한 포장만을 하고 있다. 나도 시민 언론 열린 공감에 까미의 말로 배신한다. 까미 거짓은 누군가 속이기 위해서 보호색을 쓰며 달콤히 속삭이면 진실의 빛이 눈을 어둡게 만든다. 거짓은 늘 달콤한 포장을 한다. 한 개인을 먼지털이식 흑색 선전으로 포장하고 있는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진실의 빛을 가리고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돌아온다. 그 진실은 강진구 씨에게는 자비롭지 않을 것이다. 한 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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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은 진실의 빛을 가리고 있다. 그 진실은 강진구 씨에게는 자비롭지 않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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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뒤에는 권혁 기자가 또 추가적인 해명이 있습니다. 해명도 얘기할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처음 드리네요. 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인출한다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통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황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황 대표님 정천수 씨하고는 연락이 됩니까? 라고 했는데 황 대표님이 거짓말이긴 하지만 나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임마리 씨는 그러면 황 대표님은 왜 임마리 씨가 네 네 권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황 대표님 입장에서는 왜 임마리 씨랑 이혁진 씨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제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연락이 된다고 말을 하면 그쪽하고 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경계하겠죠. 그래서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를 당하지 않았나 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방송 잘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권혁 기자님 권혁 기자님 저한테 저한테 전화를 지금 저기 국제 전화로 하셨어요. 네네네네 괜찮아요. 국내에 있으면 국제 전화로 아니 아니 제 전화가 제 전화를 갖고 왔으니까 제 전화가 로밍이 되니까 그래요? 네네네. 왜 황 대표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 분한테 그럼 이혁진 씨하고 임마리 씨하고는 아직도 연락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권혁 기자님 네 지금 전화가 오신 의도가 뭔지는 잘 알겠는데 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네 아니 중요한 거는 지금 그분들 얘기만 듣고 방송을 한 것이 허예방송이잖아요 거의 그건 아시잖아요 그건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건 솔직히 아시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전화를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총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혁진 씨하고 같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아니 같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권혁 기자 권혁 기자님이 네 환치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 제가 환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어떤 언론 대언론 서비스 대국민 언론 서비스를 한국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 성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열어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뭘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개연성이 높아서 조금 더 불편하죠 이쪽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 서비스 미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구글 코리아가 있긴 하지만 그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는게 어떻겠나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그 그게 뭐 포털 시민 포털이 뭐 불법적인 내용을 올리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어떤 정보라도 자유롭게 그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한국에서는 언론사들이 전부 전부 눈치 윤석열 부부 눈치 보기 바쁜데 그런 눈치 안 보는 어떤 그런 필터링이 좀 덜 되는 그런 언론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것 같고 또 네 네 박 기자님 저 권혁입니다 네 네 잘 계시죠 네 잠시 통화 가능하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아이고 뭐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다고 네 그쵸 저도 안타까워 가지고 그 신부님 얘기는 왜 하셨어요 신부님이 그제 처음 말씀하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 하셨는데 그 같이 식사할 때도 신부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 종끼리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제일 취급하게 해야 될 일은 돌아와서 대화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대화에 임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대화에 임하는 것뿐인가요? 그건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 뭐 저 때 심혁 기자한테 환치기 얘기도 저한테 하시고 강진구 기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환치기 했대요 그 저기 박도영 기자님한테 제가 환치기 했다고 부렀대요 제가 언제 강진구... 아니 박 기자님한테 환치기 했다고 그랬어요 환치기 한 걸 취재했다고 그랬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치기 했다고? 그런데 뉴브 신세금 이런 소리 있다가 아니...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다... 그러니까 박도영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저한테 환치기를 한 거를 박도영 기자가 들은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주제... 주제... 주제 얘기 했죠 근데... 네 그... 그...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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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심혁 기자한테 박도영 기자가 해주신 거라면서요 본혁 기자가 원래 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그 심혁 기자한테는... 권혁 기자가 취재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더라 했더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지금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본질이 아니죠 방송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쪽에서 뭐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지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하세요 지금 아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하라마나 들은 사람은 그게 비수가 돼서 꽂혔어요 그걸 백번하는 천번 하는 뒤 예예... 심혁 기자하고 통화는 안 돼요 저한테...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어쨌든 박 기자님 그 말씀을 감사하고요 근데 박 기자님이 저 혹시 뭐 마지막으로 그럼 그 신부님께... 하실 말씀이 혹시 있다면 좀 있으실까요? 신부님한테 제가 직접 할게요 네... 왜냐면... 중간에 서로 준비하지 못해요 그걸 알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잘못됐다거나 이런 표현을 안 하셨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거죠 그쪽에서는 지금 박 기자님은 정말... 정말 뭐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대했는데 어떻게 신부님까지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거에요 네... 신부님... 신부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들에 대한 게 맞죠 그렇게 또 제 말을 어떻게... 어떻게 또 왜곡을 하니... 아... 왜곡을 할 게 있었나요 그냥 신부님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어쨌든 그게 좀 뭐... 말 나온 김에 빨리 좀 연락을 신부님한테도 하시고요 해주시고 그리고... 신부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아서 조금 빨리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시애틀에 오셨을 때처럼 중재를 하시러 오신 것처럼 지금도 좀 좋은 중재자 역할을 좀 부탁드려서 최소한 원상 회복은 돼서 예전에 열린 공감처럼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야... 저... 20일 인사의 참석은 꼭 그...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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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래서 다만 지금 미국 교포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시민포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후원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새로운 대안,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어쨌든 대안 언론, 시민포털,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애틀 교포에서 안전하게 파킹되어 있는 18만 달러, 우리 미국 교포들의 소중한 후원금들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그런 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다. 그리고 우리의 사투대 작품은 이 시애틀과 함께한 Indian의 시민포들의 소중한 이 시애틀과 함께한 decade 우리의 신속한 사투대 작품은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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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의혹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이 포착된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정PD가 정PD랑 어떤 시민 미국에 있는 교민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걸 그대로 캡쳐를 해서 제보를 주셨는데 정PD가 그분에게 전화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안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공동기금의 재정을 담당하는 저에게 의논도 없이 이틀 동안 정PD님이 전화를 기다려도 하지 않더니 LA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은행 전액을 찾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려고 하신 분이라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정에서 소송을 하십시오. 저는 합법적으로 증거와 시애틀 대표와 합의해서 대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PD가 제가 지금 회사로부터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 돈은 시민들의 기금입니다. 제발 황 대표에게 전액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황 대표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정PD는 마리님은 저희 지시 없이 임의로 기금을 옮겼습니다. 심각한 횡령입니다. 참고로 말이라고 하는 분은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해서 저희 열린공감TV와 많이 접촉을 했었던 옵티머스 전 대표 장사문 전 대표는 이모 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천수 전 대표의 이번에 시민포탈을 위한 미국에서의 펀드레이징 과정에서 재정단동 CFO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LA로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제가 원래 그러면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냐 물어봤더니 필라델피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LA로 와서 현금을 찾았다. 뭐냐면 필라델피아에서 LA로 오는 동안 올 필요 없이 제보자의 얘기는 필라델피아에서 바로 계좌를 이체하면 되는데도 굳이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가서 현금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출 시도를 하다가 블록이 됐습니다. 이게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것이 위법한 행위에 기금을 은행에 예치된 것을 현금으로 무단으로 인출을 하려 했던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제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하고 돌아오셨어요? 아니에요. 아주 사기꾼이 다 됐어요. 왜? 내가 그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그랬어? 정천수 대표랑 반대편 되는 사람들이 그분하고 반대편에 계신다는 분이 어디 여기 계시는 분?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다 가져가서 그 사람들 그 돈 갖고 어떻게 했대요? 그 돈을 페이팔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아 한국으로 보냈어? 네. 근데 그 16만분을 다 보내가지고 그걸 택스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개인 부자로 열어놨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회사로 보내버려가지고 개인 부자로 열어던 걸 회사로 보내서 근데 뭐 보낸 사람은 그 사장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책임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웰스바고에다 열어놓은 부자를 네. 개인 조인 아카운트를 열어서 네. 네. 그래서 캐셜측을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그 웰스바고가 또 그 부자를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다 했다는데 그 웰스바고가 잘못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권 사장님하고 정 사장님하고 둘이 조인 아카운트를 열었어요. 그럼 그 자는 정 사장님이 100%의 라잇을 가지고 권 사장님이 100%의 라잇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이 각각 100%의 라잇을 가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저기 꼭 둘이서 엔드로 해야 될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면 네. 그냥 A or B니까. 네. A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A가 썼어. 그런데 이제 B가 와서 찾겠다고 그래. 네. B가 와서 찾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A한테 확인을 그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 네. 그 라잇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확인하는 바람에 웰스바고에서 쓸데없이 확인하는 바람에 E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찾겠다 그럴 때 A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 네.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한테 연락했던 것처럼 A라는 사람이 다 찾겠다 그럴 때 B한테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프리즈 시킬 수 있도록. 그렇지. 그런데 이제 웰스바고가 그 역할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실 변호사 시켜가지고 은행법 아시는 분한테 수하면 되는데 이제 다 그게 돈이 들어가니까 총알이 없어서 못 하시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은행이 그렇게 거대한데 그걸 수할만 할까?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있었던 변호사가 이거는 은행이 잘못한 거라 수할만 하다고 또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 은행이 잘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점장님 그게 은행마다 그런 어떤 그런 룰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그게 무조건 물어봐야죠. 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본 컨셉이에요. 아 그거는 자 A하고 B가 조인어카운트로 열었어. 네. 그러면 A or B잖아. 네. A or B로 열었으니까 A가 찾아가든지 B가 찾아가든지 네. 그냥 누가 찾아가도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거 찾아간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연락 안 해요. 본인이 왔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이 와서 클로즈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아 지금 그 A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쓰고 있었어. 네. 네. 갑자기 B가 나타나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는데 음. A라는 사람한테 이 B가 돈 찾아가겠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연락을 안 한다고요. 그 돈이 액수가 많더라도 많컨 안 많컨 간에 B가 B가 거기에 그 그 구자의 오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어 왜 여태는 A가 찾다가 B가 찾아가지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우선이 있을 수 있죠. 여태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B가 찾아갈 수 있는 찬스를 A 그 은행이 이제 놓쳤잖아. 그렇죠. 놓쳤는데 그 다음에 A가 그러면 그 사이에 와서 찾아갈 때 B한테도 똑같이 똑같이 fair하니 네. 서비스를 했으면 괜찮은데 B한테는 안 알려줬잖아. 그렇죠. A가 찾도록 내버려 두고 A가 그냥 자기 웰스파고 은행이 있으니까 그냥 계좌이처로 자기 계좌로 해버렸지. 음 음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그 밸런스가 제로가 됐으면 그 일단은 한번 얼렛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일거리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제일 큰 실수는 A와 B가 있는데 B가 돈 찾아가려고 그런다고 A한테 연락한 게 은행이 잘못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뭐 커리시로 할 수는 있지 네. 커리시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B가 돈을 다 날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 쪽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가 돈을 찾기만 하면 해줬을 텐데 그걸 클로즈 했다고 해서 연락을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클로즈를 하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다고? 응. 그런데 약간 이상하다는 쪽으로 또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괜한 의심을 사게 됐지. 왜냐하면 그 돈으로 그거를 그 돈에 거의 뭐 100% 받은 사람은 그때 같이 뵀던 정천수 대표라는 사람이 받은 건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저희는 그 돈을 다 받고 그 계좌를 클로즈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응.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은행에 어떤 라이벌리티가 생길까봐 네. 그렇긴 해.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B가 와서 클로즈했다고 A가 와가지고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니네가 맘대로 클로즈했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정당하게 와서 클로즈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와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네. 은행이 A한테 아니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커리스처럼 네. 둘이 와서 그러는데 한 사람이 몽창 돈을 빼 그러면 이제 좀 퀘스천업을 하잖아요. 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억향 클로즈하는 거 동의하세요 나라도 한번 연락해보세요 이랬을 것 같기는 해요. 어. 이 억향 클로즈하려고 그러는데 클로즈하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한번쯤 해봤을 것 같기는 해.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예. 돈을 다 빼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는 되는 거지. 그리고 지연지연이 그때 당시에 저희 법인 계좌를 못 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은행에서도 사실 그게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막 계좌를 안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가? 권 사장님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이제 되게 많이 이제 물어봤잖아요.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 오피서들이랑 와서 듣더니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긴데 열린 공감이라는 데를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는데 네. 그랬더니 이미 열린 공감을 대상으로 정 대표님 상대로 네. 수가 걸려있는 게 굉장히 여러 건이 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얼굴. 검색할 수가 있나? 수가 걸려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인터넷 들어가서 열린 공감을 찾았대나 내가 이게 열린 공감인가 뭐 그렇대 그랬더니 네. 인터넷 들어가서 열린 공감을 뒤져봤더니 네. 열린 공감에 이제 그 정 대표님 얼굴이 뜨는데 딱 우리한테 왔던 그분인데요. 그분의 수가 너무 여러 군데 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정 대표님이 돈을 한국에서 많이 해먹고 미국으로 도망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닌가 본데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일단 거기에 그 인터넷에 너무 배뉴스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안 열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날 그 돈 잃어버리고 저희가 그 돈을 빼려고 했었는데 그거 저희는 횡령하려고 그랬고 그 돈을 빼돌린 사람은 그 돈을 지켰다고 막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고 지금도 그 돈 때문에 뭐 신고 한 해 많이 하고 그 돈 아직 다 주인을 못 찾아갔으니까 그 돈 때문에 나도 저 정 대표이랑 저하고 아주 가로가 됐어요. 아니 그거 그거 한국이요. 그 이상하게 그 그 소셜미디어 가지고 장난치는 게 무서워서 그 소셜미디어가 그 가짜 뉴스 만들었는데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 미국 들어왔고 네.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캐시어스 책을 받아다가 디파티를 하려다가 법인도 못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걸 뛰어먹으려고 했다고 지점장님한테 안 가고 그걸 둘이서 나눠 먹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막 지점장님한테 확인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왜 전화가 안 왔어. 내가 오면 그렇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랬구나. 저는 이제 계속 지점장님 그때 또 휴가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됐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할 거라 그래서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휴가 중이어도 전화 오면 내가 설명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시나 보다 그냥 아니야 아니야. 지점장님이 또 휴가 중이신데 제가 카톡으로 물어봤을 때 이제 그냥 대답해 주셔가지고 네.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줬어 그 사람들한테 아 그렇구나. 불편하실까봐 나중에라도 하라 그러세요. 하나도 불편할 거 없어요. 뭐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뭐 은행이 도와주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닙니까 네. 또 그때 그 상황에서 또 정천수 대표랑 저랑 지점장님하고 만나서 뭐 아 참 그리고 그것도 의심했어? 우리가 그때 왜 법인 계좌를 뭐 왜 거기서 열어야 되냐 내지는 뭐 했냐 그리고 지점장님 뭘 도와줬냐 이러면서 지점장님하고 변호사 사무실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서류 있잖아 네. 근데 그냥 그렇게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은요 뭐든 끄나풀만 잡으면 뭐든지 갖다 엮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응. 괜찮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지점장님한테 불통 튈까봐 네. 아니요. 불통튀까보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불통이 튀어. 네. 다 얘기해줄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또 와서 얘기하면 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잘 얘기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점장님. 괜히 괜한 또 걱정 끼칠 뻔 했어요 더. 아유. 아 예. 아이고 제가 막 데리고 가는 사람들마다 항상 말썽해서 큰일이야. 아유 참. 아 괜찮습니다. 뭐 그러다가 또 좋은 일도 생길 거지.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뭐 어차피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계좌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타주에서 그 법인 계좌를 타주에 있는 은행에서 오픈할 때에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캘리포니아에서 했으니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계좌를 열어라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죠. 네. 그러네요. 어 좀 안전하게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돈을 아 그 교민들을 대표하는 신망 있는 우리 시애틀에 있는 그 우리 시민단체 대표한테 보내려고 했다고 얘기한다면 네. 저 계좌가 웰파르스 파고죠. 웰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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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델피아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교민대표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교민대표분에게 이제 계좌를 물어보고 계좌를 물어보고 계좌를 물어보고 계좌를 물어보고 계좌를 물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웰스파고 지점에서 바로 계좌 성공을 하면 되거든요. 계좌 성공을 하면 되거든요. 계좌 성공을 하면 되거든요. 계좌 성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는 시민단체 대표한테 돈을 보낸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단체 대표한테 연락도 없이 그리고 그분한테 계좌도 어느 계좌로 보낼지 그분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작정 LA로 날아가서 먼저 18만 불이 입금돼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미국도 와이어드프레스포라고 우리처럼 계좌이체가 되죠. 계좌이체가 되기 때문에 6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LA까지 날아갈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가서 굳이 현금을 전액을 찾으려고 했을지 그러면 어차피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타주에서 법인 계좌를 타주에 있는 은행에서 오픈할 때에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캘리포니아에서 했으니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계좌를 열어라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되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저 계좌 자체가 지금 정천수 PD는 무기자로 갔거든요. 이스타로 갔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죠. 현재 계시는 CFO를 맡으신 마리라는 분하고 공동계좌를 열었는데 이제 그거를 돈을 다 빼고 계좌를 닫으려고 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하게 전국한테 미리 그걸 좀 상의를 했어야 될 상황이 됐죠. 그런데 갑자기 돈을 찾아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시 마리님은 저희 지시 없이 임의로 기금을 옮겼습니다. 이는 심각한 행령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 돈을 옮겼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 모든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한국의 열린공간TV가 관리를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다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계속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다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계속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기금방송할 때 권혁기자라는 분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좀 이따 정PD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든가 권혁기자가 살고 있는 곳이 1A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추측해보면 LA에서 아마 환치기 하는 분들에 대한 취재를 아마 권혁기자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인출을 해서 아마 환치기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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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을 하고 아마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나 그 뒤에는 권혁기자가 또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요. 해명도 얘기할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계자님 저 권혁기자입니다. 네네네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화 처음 드리네요. 성모라고 하는 사람이 인출한다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황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황 대표님 정천수 씨하고는 연락이 됩니까라고 했는데 황 대표님이 거짓말로 거짓말이긴 하지만 네네네네. 나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황 대표님은 왜 임마리 씨가 아니고 권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황 대표님 입장에서는 왜 임마리 씨랑 이혁진 씨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연락이 된다고 말을 하면 그쪽하고 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경계하겠죠. 그래서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안 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를 당하지 않았나 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방송 잘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권혁 기자님. 네. 권혁 기자님 저한테 저한테 전화를 지금 저기 국제전화로 하셨어요. 네네네네. 괜찮아요. 국내에 있으면 국제전화로 아니 아니 제 전화가 제 전화 갖고 왔으니까 제 전화가 로밍이 되니까 그래요? 네네네. 왜 황 대표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 분한테. 그럼 이혁진 씨하고 임마리 씨하고는 아직도 연락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권혁 기자님. 네. 지금 전화가 오신 이유가 뭔지는 잘 알겠는데 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네. 아니 중요한 거는 지금 그분들 얘기만 듣고 방송을 한 것이 허위 방송이잖아요 거의. 그건 아시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건 솔직하게. 네. 지금 제가 전화를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총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혁진 씨하고 같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같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권혁 기자님이 환치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 제가 환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까? 안 할게요. 네. 그래요? 어떤 언론 대언론 서비스 대국민 언론 서비스를 국내 한국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선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열어보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뭘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럴 개연성이 높아서 조금 더 불편하죠.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 서비스가 미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구글 코리아가 있긴 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포털이 불법적인 내용을 올리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정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한국에서는 언론사들이 전부 윤석열 부부 눈치 보기 바쁜데 그런 눈치 안 보는 어떤 그런 필터링이 좀 덜 되는 그런 언론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설명서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것 같고 네 박 기자님 저 권혁입니다. 네 잘 계시죠? 잠시 통화 가능하시죠? 네? 네? 네. 방송을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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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다고. 그쵸 저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신부님 얘기는 왜 하셨어요? 신부님이 그쵸 말씀하지 말라고 막 신신 당부하셨는데 같이 식사할 때도 신부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전화를 들어보세요. 여기 경기들이 지금은 할 수 있을지 취급하게 해야 될 일은 돌아와서 대화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대화에 임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대화에 임하는 것 뿐인가요? 그것도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죠. 뭐 저 때 심혁 기자한테 환치기 얘기도 저한테 하시고 강진구 기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환치기 했대요. 박도영 기자님한테 제가 환치기 했다고 부렀대요. 제가 언제 강진구, 아니 박 기자님한테 환치기 했다고 그랬어요. 환치기 한 걸 취재했다고 그랬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치기 했다고? 뉴브 신체금 예를 들으니까 아니, 뉴브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다 이게 그러니까. 박도영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저한테 환치기를 한 거를 박도영 기자가 들은 걸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주제, 주제 얘기 했죠. 근데. 네. 그, 이제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네. 뭘 얘기했던 걸 흠집을 찾아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방송할 때는 뭐 심혁 기자 같은 친구는 뭐 환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르는 시청자를 듣기에는 정말 환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 제가 그때 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그 얘기도 근데 그 심혁 기자한테 박도영 기자님이 해주신 거라면서요. 심혁 기자가 원래 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그 심혁 기자한테는 권혁 기자가 취재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더라 했더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지금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본질이 아니죠. 방송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쪽에서 뭐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지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아세요? 지금. 아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하나만 들은 사람은 그게 비수가 돼서 꽂혔어요. 그걸 백번하는 천번하는 게. 예예. 심혁 기자가 통화를 안 되고 저한테.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어쨌든 박 기자님 그 말씀을 감사하고요. 근데 박 기자님이 혹시 뭐 마지막으로 그럼 그 신부님께 하실 말씀이 혹시 있다면 좀 있으실까요? 신부님한테 제가 직접 할게요. 기자님이 중간에 서로 준비하지 못해요. 그걸 알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잘못됐다거나 이런 표현을 안 하셨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거죠. 그쪽에서는 지금 박 기자님은 정말 정말 뭐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대했는데 어떻게 신부님까지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신부님. 신부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대한 게 맞죠. 그렇게 또 제 말을 어떻게 어떻게 또 왜곡을 아니죠. 아 왜곡을 할 때 있었나요. 그냥 신부님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어쨌든 그게 좀 뭐 말 나온 김에 빨리 좀 연락을 신부님한테도 하시고요. 해주시고 그리고 신부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조금 빨리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애틀에 오셨을 때처럼 그 중재를 하시러 오신 것처럼 지금도 좀 좋은 중재자 역할을 좀 부탁드려서 최소한 원상 회복은 돼서 예전에 열린공감처럼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권혁 기자는 이렇게 반론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여튼 정 대표는 LA 한은행 제가 지금 일부러 오타를 안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손댔다 그럴까 봐 정 대표는 LA 한은행 CBB 은행에 법인 계좌를 만들고 그 모든 내용을 은행 담당자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시애틀 진보연대로 넘기고자 거의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진행했는데 결국 법인 계좌도 설립 못했고 법인 계좌가 아니라는 거죠. 법인 계좌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법인 계좌를 못 만들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은행 적심사에서 요즘 제일 위험한 뉴스 생산 유튜브라는 유액 콘텐츠라는 이유로 저게 열린공감TV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이모 씨 마리의 남편이죠. 이모 씨의 와이프 개인 계좌로 온라인 이체를 해버렸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개인 계좌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은행에 예약했었는데 은행에서 일처리를 직원이죠. 결국 은행 직원의 잘못으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반론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 계좌 18만 달러 미국에서 거둬들인 모금을 파킹해뒀던 이 계좌는 정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와이프였던 마리. 이게 공동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 대표의 경우는 마리 본인 설명은 그렇게 된 거예요. 마리가 돈을 뺄 미리 자기하고 상의 없이 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한테 알리지 않고 18만 달러를 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만 달러를 빼서 저기 설명은 그런 거죠. 그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법인 계좌에다가 파킹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게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궁극적으로 법인 계좌에 파킹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애틀 진보연대 시애틀에 있는 우리 시민단체 대표에게 이걸 넘기려고 했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바로 그 계좌에서 시애틀 진보연대 분에 지정하는 그런 계좌로 바로 그냥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데 바로 그 계좌에서 시애틀 진보연대 분에 지정하는 그런 계좌로 바로 그냥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시 또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법인 계좌로 돈을 파킹을 한 후에 그거를 진보연대 시민단체 대표에게 넘기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황 대표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었느냐.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이 법인 계좌를 만든 후에 이걸 대표님한테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황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국립당시 대표하고 그러면 이 과정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이 마리가 무단 인출하는 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가 돈을 빼기 전에 본인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그 진보연대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한테 보내기로 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그 이거는 정천수 전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정 대표님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 대표님이나 아니면 권 기자인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전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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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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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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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 발행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산웨sect가 다 설명을 했는데 전선수 이사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해를 못하진 않았을 텐데 일부러 안 한 건가요? 하긴 싫은 거죠. 오늘 이사회는 신주바랑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사회 직전에 강진구 이사님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는 강진구 이사님이 마음의 신경에 큰 변화를 겪으셔서 차라리 나는 열린공감TV를 나가서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고 저한테 처음 얘기를 하셨어요. 강진구 이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현재 열린공감TV 모든 사업활동에 필수불합한 조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열린공감TV가 해체 주라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해산됩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증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문참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회가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회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3자에게도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의 규정이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법 416조입니다. 참사회 신주를 발행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요건 확립하기는 좀 어렵고 신주발행은 조금 주주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발행은 기본적으로 주주한테 해야 돼요 이사회 결의로 정강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주주한테 먼저 배당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쨌든 기존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 이사가 네 일종의 대삼자 배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회 결의 자체가 되어보니까 지수나 그런 사유가 있는 걸 또 다툴 수가 있죠 충분히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니까 이사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죠 다툴야죠 포탈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문자 수 DA라고 하죠 방문자 수하고 거의 100만 단위의 페이지뷰가 나와야지 자리가 잡히는 게 포탈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트래픽을 만드는 과정은 다 결국은 돈입니다 대기업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3월 10일 날이죠 저희 이제 대선 끝난 날 그때 저희를 소집해서 미국에 가서 포탈 사업을 하겠고 그렇게 한 500억 정도 펀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정천수 피디가 말하는 그 시민 포털은 동네에서 카센터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테슬라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포털 사업이 홍병랑한 주장이 가까운데 왜 막지 못했냐 말씀하신다면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책임이 있고 다만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정천수 피디의 말만을 너무 믿었다는 점 그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주 발행을 하게 된 계기는 우선 시민통신사를 저희가 설립해서 시민 포털로 가는 몇 가지 단계별 플랜들을 발표를 해드렸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유상증자가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 시민통신사의 성패는 단순히 돈 돈도 그렇지만 많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대규모 증자, 국민 공모 방식이든 여러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도로 판단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시민통신사의 성패는 단순히 돈 돈도 그렇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대규모 증자, 국민 공모 방식이든 여러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도 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서 시민 포탈로 가는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은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고민 중인데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국민들 상대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언론계 유관 기관이나 언론 관련 기업들 또 언론계 원로들 그런 분들은 일단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주주가 아니고 3자한테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생각은 가능하면 주주, 아니 주주들도 필요하면 참여하는 거죠 필요하면 아니고 일단 우선 배당이 주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음 주 이상에 나오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합병이나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랑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 신주 발행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기존의 회사에서 LG화학에서 갑자기 기존 옛날에 예를 들면 우리는 바테리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제휴를 맺은 미국 회사가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를 해 줘야 되는데 걔들한테 제3자 배정 유상 증거를 해줘야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 제3자 배정해 주는 거 그게 아니고 일반 증거를 하면 문제가 있죠 위급한 이사의 결의가 되겠죠 어쨌든 신주 발행하는 것은 발행을 해서 거기에서 자본금을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들에 우선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기존 주주들이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라고 하면 제3자 발행을 하는데 하되 그것도 지배 부족의 변동까지 가져올 정도라면 종전의 대주주들한테는 다 동의가 있어야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신주 발행에 따른 주주의 변화는 강진구 기자에게 5,300주를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정천수 최영민 이사는 주주는 그대로 5,100주와 4,900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5,300주를 발행함으로써 강진구 이사에게 일대주주의 주식을 드림으로써 34.54%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천수 이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철교를 통해서 이날 결의를 했고요 정천수 이사에게 지분 참여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찬성 최영민 이사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은 이사 3일 중에 2인이 찬성했으므로 정천수 이사에게 지분 참여하는 통과가 됐습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이거 위법합니다 이건 위법하고 무료라고 네 51%는 확고한 지배권이죠 이사회에 일임되어 있는 부분은 주주총회와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51% 주주는 업무집평지시가 될 수 있죠 대규모로 유성경제를 해서 기존 주주의 직점을 하면 주식 가치를 취득시켜버린다 그거는 조금 자본충실의 원칙이나 주주평정의 원칙에 반할 것 같은 그런 이슈는 있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대규모 유성경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무효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요건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그것도 하나로 무슨 뭐 경영상 이유 뭐 신기술 개발이 있는데 그 요건도 있어야 되고 주주실한테 통지를 하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무료되기 때문에 주주실한테 하자동을 다 받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무료되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무효일이 있나요 네 왜냐면 49%가 51%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배정을 하는 신주발행이다 얼굴을 저는 그 아마 상법 교과서 다 오지 않는 얘기 같은데 그래요? 신주발행 무효일 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건 오히려 신주발행 무효일 수를 바로 제기하는 게 맞겠네요 신주발행 무효일 수를요? 그거는 그 유상증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도 보통은 뭐 이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충실 업무나 선관주의 업무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 업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으니까 업무상 대임이 될 거고 그 유상증자로 회사에 입은 피해가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피해 금액에 따라해서 집행유예가 오든지 그 다음에 실행이 나올 수도 있고 빌딩 안 해라는 거죠 정천수 대표가 열린공감TV 채널의 소유권을 본인 개인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본사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결국 어제 새벽 정 대표가 열린공감TV 채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오늘 정천수 대표가 무단이 저희 채널의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발견이 돼서 사실은 뭐 이제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것은 최후의 선을 넘은 거죠 그 사이에 그 야밤에 우리가 그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비밀번호를 저렇게 바꿔서 채널을 체감한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는 지금 채널 보호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누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비밀번호를 먼저 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저건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역시나 정천수 PD에게도 똑같이 알림이 가기 때문에 저런 짓을 몰래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죠 이 해임 결정 사실은 가능한 외부에 유포시키지 않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사실은 좀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아름아름 이게 교포사회에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열린봉감TV에 회사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계정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내일 저녁쯤에는 가능하도록 이제 새로 이제 채널 채널 하나 파야 되겠죠 그렇죠 채널 채널 파서 그 채널의 구독자 수를 일정한 수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마치고 바로 저희가 작업이 들어가서 새벽쯤에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하고 내일부터는 그쪽에서 저희가 방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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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관계자님이 전화하셔서 주죽 갖고 장난치려고 하면 우리 방법이 있다 다 물어봤다 신주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정치원 대표가 그 저한테 처음에 저를 영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51%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강 기자가 들어오면 다 주식을 공평히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하고 우리는 이걸로 가지고 배당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정치대가 51% 주식을 가진 걸 가지고 마치 이것을 저기 개인기업이냐 그렇게 전행을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 기자님 여기는 주식회사에 사단법인이 아니에요 재단법인도 아니고요 사단법인이 아닌데 정치원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저희는 주식 51%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제가 다섯 번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주식을 한 푼도 안 그 얘기를 최영민 피디한테만 강진구한테 주식을 주기로 한 거 제안을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냐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번이나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정확한 답을 안 써 있어요 또 최종적으로 주식을 그 저기 줄 생각이 있으면 또 미국 떠나기 전에 진짜 주식을 안 받을 겁니다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저를 적대시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섯 번이나 드리고 나서 박대용 기자가 잠깐 보자고 해서 박대용 기자가 일대일로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박대용 기자가 주식 나눠주지 말랍니다 주식 주시면 안 된대요 우리 사주 주신다는 것도 하지 말래요 그럼 박대용 기자가 주지 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사유가 없이 안 주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박대용 기자가 말을 하기를 그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다 우리 사주 문제 때문에 주식을 나눠줘 갖고 경영권이 박탈당하고 경영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주 주식을 나눠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에 정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이 회사에 설립 이념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나눠준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일반 사원들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지 강진구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강진구 기자한테 주겠다고 말한 그 다음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최종적으로 저한테 주식을 주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최 감독한테 얘기할 정도면 저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최 감독은 주지잖아요 최 감독은 주지고 저하고 저하고 주지 두 명밖에 없는 상황 최 감독은 주지라도 저는 강진구는 지금 이 연령통각TV를 이렇게 거의 90만 구독자로 키우는데 기회가 이만큼도 없으니까 그 정도 얘기도 상의할 수 대상이 아니에요 주식을 단순히 주식을 가진 사람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합니까 주식을 안 가지면 이 회사에는 아무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제가 전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식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고용인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냥 무조건 연예공간TV에 그 쥐락폐락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가지고 뭘 쥐락을 폐락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부분을 제가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식을 가지고 주력폐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제가 주력폐락했다고 하시니까 아니 한 가지라도 제가 주식을 가지고 주력폐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에 반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과거 얘기보다도 일단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정 전 대표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와서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 뭐 주식 가지고 51% 가지고 이거 뭐 퇴주소로서 뭘 어떻게 주력폐락하거나 전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그냥 제가 그거는 그럼 그 의상 그래도 제가 그냥 접수해도 되는 거죠 아니 주식이 51% 뭘 주력폐락했다든지 하나로 말씀해 하나로 말씀해달라고요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죠 아니 52% 가지고 주력폐락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51% 여기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제가 제가 오해 오해한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그럼 오해하신 거고요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그럼 오해하신 거고 51% 가지고 주력폐락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주식이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찌 됐든 신주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한테 주식을 주기로 했었던 제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본인 입으로도 참아 그 주식 주기로 한 건 어떤 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박대용 기자한테 책임을 떠 넘겼잖아요 그건 박대용 기자한테 물어봐 저도 검시초문인데 어제 이사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방송을 보고 아 그걸 이렇게 이해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주식 얘기가 한번 저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우리사주 형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형태인데 그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갖고 있다 보면 약간 인기영합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사주가 꼭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건데 제가 강진구 기자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안 적이 당연히 없죠 추워도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진구 기자와의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죠 이번에 신주 발행은 정천수 씨가 얘기했던 그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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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 것입니다 네 철회했다며요 네네 저희가 그 요구했다가 주장을 철회한 거면 그 자체로 그 제한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건데 철회 의사를 철회한 후에 다시 달라고 하는 건 의미 없죠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일반 서명 계약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주식을 줄게 다섯 차례나 말했는데 대답이 없었어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유효하고 그래서 주겠다는 의사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그 후에 달라고 하는 거는 효력이 없죠 시민 후원으로만 이루어지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희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허투로 쓰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건 그 어떤 일도 있어선 안 되겠다 모든 이 회계가 다 투명하다 보니까 이 후원금이 다 노출됩니다 자 그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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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라 찔러요 맞춰라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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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세요